자 천질복 대킴판 아 저 버전은 확 오우드라고 고르면 안되는데 못말리겠네요 칼퓨트 말 드럽게 안들어요 칼퓨트 칼퓨트 예로야 재밌는데 말타요 왜 말을 안타? 어 왔어 여러분 예로야 재밌습니다 이거는 예로야 돼 에너지 내가 먹어야지 칼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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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일부러 여자 캐릭터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어허 아우 저 성증성애지 진짜 어떡하면 좋지 진짜 아니 이 버전은 제가 하는게 낫거든요 일부러 제가 이 캐릭터 고르게 하려고 했는데 아아 진짜 너다며 너다 진짜 아 이 버전이 얘가 좋거든요 퍼어억 임수 이 만도 성형 얼마나 좋은데 파츠리 원수님 먹으세요 칼 안져 와 데뷔지 봐 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 như 앱이 있어요 앱이 요거 불필요할텐데 하늘보리 TV로 바꿔야죠 아 포블링고나고 가는거 잠깐만 어허 어허 잠 자 자막 좀 띄울게 잠깐만요 아이가 안했네 자막을 띄운다니까 깜빡했습니다 여러분 자 보이죠 갑시다 말타야 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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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블링군 에이 말타라니까 말을 제대로 하용할지 모르셨어요 말을 제대로 하용할지 모르셨어요 말타 말타 말짱 두루묵인데 와 뭐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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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비 써야 위험하면 나포브링군 살렸다 예 근데 이케인데 이거 할지 모르면 진짜 미피하거든요 이게 할지 모르면 진짜 미피해 정신보좌는 아니죠 당연히 포러스 게임 생략되있네 어허 저런 몽둥이는 맞는거 맞으면 안돼 저런거 맞으면 안된다고요 저런거는 저런거 맞으세요? 적당했mek 허허허허허허 이거 시술치기 상혹적인 향초하고 급이 다른데 저 컨트롤 하는게 난이도가 핵상인데 어허 이거 반만 충내네 자꾸 미팬데요? 다가가 없어 같이 갑시다 네 포빈패 오호 어허 마이컬이 어렵다니까요 저기 어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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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